35억의 양도차 이거 1년 반 만에 보셨네요 신사동 클라스 역시 신사동 안녕하세요 오동엽TV의 오동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악구정역 2면에 있는 신사동 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조산대로 접하고 있는 이쪽 아래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신사동 같은 경우는 경사가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평지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권이 쭉 확장이 될 수 있는 지형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조산대로 끼고 있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위치에 있는 건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을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누구나 다 코너 땅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뭐 코너가 아니면 양면이거나 한 면만 가지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법정 주차대수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1층에 다 포진을 하다보면은 1층에 임대로 줄 면적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 같은 경우는 한 면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 면의 거리가 12m 정도 되는 땅입니다 이 땅에 2008년도에 토지주가 건물을 신축하셨어요 건물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면만 가지고 있으니까 측면에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드시고요 앞쪽에도 법정 주차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1층이 2층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층에 가시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1층이 이 앞까지 나와 있는 경우보다는 1층 임대로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이 건물을 활용해서 임대 수익을 얻거나 또는 나중에 양도를 하실 때 감점 요소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신사동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감점 요인들이 미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2003년도에 단독주택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매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단독주택을 계속 갖고 계시다가 2008년도에 신축을 하신 경우거든요 신축을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신축을 하신 겁니다 매입을 하셨을 때 그 가격은 약 한 20억 초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에 주고 사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때 주변의 매매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한 20억 초반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한 평당 가격을 3천만 원 정도 주고 매입을 하신 거예요 도로 넓이가 10m 도로 넓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 매입을 하시고 2008년도에 신축을 하시면서 건물을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제가 이 건물의 예시로 왜 말씀을 드리냐면 HOT의 장우혁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거든요 18년 19년 20년에서 파실려고 계획을 하시고 일단 매물을 내놓으셨는데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셔서 지금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땅값은 평당 한 1억 1000, 1억 2000 정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갖고 계시면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산대로에서 제가 항상 사거리 주변으로 이렇게 피터난 도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로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를 호크 하겠죠 여기 보시면 건물 짓고 있는 사진이 보이십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 리모드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이 2020년 8월 달에 얼마 주고 매입하셨냐면 77억 주고 매입을 하셨습니다 이 건물의 토지 면적이 70평이고 연면적이 170평 정도 합니다 기존 건물은 90년도에 완공을 해가지고 낡은 건물이었죠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이었고 18년 사진밖에 없네요 18년 사진을 그냥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하셔서 공사를 하고 계신 거고요 리모드 공사를 하시면서 이 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기존 건물은 용적률이 190%였어요 그러면 이분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250%까지 용률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정 주차를 늘리면서 지금 위에 증축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증축 및 리모드 공사를 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분이 2020년에 매입을 하실 때 77억이었으니까 그때 대지 한 평당 가격은 평당 1억 천입니다 이분한테 77억에 파신 분이 얼마 양도 차이가 받냐 2019년도에 42억에 사셨어요 42억에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임차인들을 명도를 하고 매입하신 분이 리모드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서 딱 세팅을 한 거죠 세팅하고 파시고 그 팔 때 금액이 77억이니까 35억의 양도 차이 이걸 1년 반 만에 보셨네요 신사동 클라스 역시 신사동 제가 이 지역을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매매된 사례들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누가 얼마에 샀다더라 누가 양도 차이가 얼마에 받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어차피 삐띵은 정가가 아닙니다 매도자가 팔고 싶을 때 자기가 원하는 가게가 받고 파는 거고요 매수자가 사고 싶을 때 자기가 원하는 가게로 주고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와 매수가 합의점을 찾는 그 지점이 적정 가격인 거죠 그거 가지고 비싸게 샀다 싸게 팔았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등기부 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도자와 매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특이한 케이스는 제가 반영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절대적인 가격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라 그러신 분야!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구독ction!! 구독 부탁드려요!